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누구세요 아 저 mbn 나는 자연이다 해서 나왔습니다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어 근데 뭐하고 계세요 여기가 자연상 미꾸라지가 있어가지고 미꾸라지요 예 예 이게 보약이잖아 보약 산에서 있는게 나온다 하니까 귀하거든 아 그렇죠 예 자유니 귀한 미꾸라지 잡느라 승윤 씨는 뒷자리인데요 난 말했다 오 야 미꾸라지는 가을에 살이 꽉 차올라서 일명 추워 가을 물고기라고도 불리죠 이맘때면 자연인이 챙겨 먹는 산중 보양식이라고 해요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뭐 뭐 조금 잡으셨어 조금 와 많이 잡으셨네 예 예 하하하하 지금 굉장히 패션을 봤을 때 산생활을 좀 오랜 하신 것 같은데요 오랜 안 했었는데 음 해수로 한 5년 좀 넘어서 한 6년 정도 제가 이 8년 동안 이 다녀본 결과 아 일단 의상이 군복이면은 되게 경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활동량이 엄청 많으십니다 하늘 좋아해가지고 산은 뭐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나면은 그냥 운동 상황 어쨌든 이게 참 만나서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데 좀 악수도 하기도 좀 그렇고 또 또 악수하고 또 씻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2박 3일간 함께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?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별말씀 하하하하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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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가 원래 이리 넣으면 이리 하는 거예요 이리야 아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자인인 성격도 참 털털하고 꾸밀도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미꾸라지는 먹을만치 잡았으니까 뭐 집으로 가보죠 그쵸 미꾸라지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해감을 시켜야겠죠 아 많이 잡았다 그죠? 예 예 아까 진흙에 덮여있을 때는 몰랐는데 꽤 크네요 어이구 어이구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예 이 나무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이나 된 거예요? 이거 내가 알기로는 한 60에서 70 정도 정도 아 그 정도였어요? 근데 나무 바로 뒤쪽에다가 집을 지으셨어요? 예 이 나무를 포인트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일부러? 예 일부러 맞췄지 자연에 오롯이 안겨 살고 싶었던 자연이는 6년 전 겨울 부동산을 통해서 처음 이곳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땅을 사서 털을 닦고 터전을 마련해 나갔죠 어떤 사람은 나무 뿌리가 뭐 저 안에 갈 때가 벗어 들린다나? 아 나는 그런 거는 안 믿는다 들리도 할 수 없고 또 안쪽에 있으면 포인트가 좋잖아요 포인트? 예 그네도 이렇게 달 수 있고 예 그렇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네의 구조도 좀 특이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게 아니라 등대고 이렇게 하는 그 그래 예를 들어 너희면은 예를 들어 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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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둘씩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애 같으면 올려놓고 이것도 뭐 아 어린애인데 이 음료수 음료수 그 어른들이 먹는거죠 저는 좀 음주라고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딸서 야단하는데 아 딱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응 나름대로 예 어느 곳 하나 자연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끊임없이 만들고 갖고 나가면서 산속 생활에 애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있던 집터도 아닌데 아 이거를 다 정리를 싹 다 하시고 예 하여튼 뭐 내가 생각해도 애는 무엇이에요 뭐 처음 짓는 데다 앞으로 남은 생을 지낼 곳이라 꽤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오 이야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위에 천장 나무 일일이 다 깎아가지고 예예 이렇게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끊어가 아 이것도 황토벽돌 그대로 예 자연과 어울리는 집을 짓고 싶어서 황토벽돌을 쌓고 일일이 나무를 이구와서 천장에 올려서는 1년 반 만에 완성한 집입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정성이 깃든 곳이죠 혼자서는 음 할 수가 없고 그런 집사람하고 이제 그래 같이 이제 둘이서 같이 했지요 아 부인과 함께 이걸 하시는군요 예예예 부인께서는 그럼 집 지으시고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신 거예요 대구에 애들한테 갔다가 네 또 시간 나면 오고 뭐 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예 주사진은 이제 가족사진인가 봐요 예 네 옆에 계신 분은 따님이신가요 아닙니다 마누래입니다 하하하하 자연인과 아내의 나이차는 12살인데요 어리지만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준 존재이자 1남 3녀의 아들딸을 바르게 키워준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뭔가 이 집에서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진 않아요 저 옛날에 내가 애를 많이 미니까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애들 말고 지금 내가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 예전에 그런 과거가 있으시군요 뭐 뭐 그런 과거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나 젊을 때는 젊을 때는 젊었을 적에는 속계나 썩였지만 산에 와서 그냥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황토방도 지었다는데요 아 여기인가요? 예 요 안이 황토방입니다 아 관계자의 출입금지 아 아 하하하하 저 오늘부터 관계자니까 그러지 들어가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허용됩니다 하하하하 아 여기는 뭐 냄새부터가 다르네요 그렇지요 흙냄새 예 완전 흙냄새지 옛날 방식 그대로 예예 집 쓰러기가 아 여기 지푸라기 요거 예예 그래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아 아 아 어우 후끈후끈하네요 예 아 야 근데 진짜 찜질방 같아요 냄새도 약간 찜질방 냄새 아 야 그렇지 아이 나무도 이거 이거 천백 아 그리이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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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떼서 3일간. 산에 들어와서 1년 동안은 천막에서 먹고 자면서 이 황토방을 지었다고 해요. 뭐 조금 불풍 없어도 몸에 좋은 집을 만들고 싶어서였죠. 혼자서 심심하면 장구도 배운다고 몇 번 두드려봤고. 아 장구가 있네요. 구해놨는데 잘 못해. 황토방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노래 한번 해볼까? 좋습니다. 저도 잘 배워본 적도 없지만 그냥 느낌대로. 기적이 울리면 사랑도 온다. 한국의 아가씨로 떠나고 가버린 떠나고 가버린 우리 마누라. 하하. 땡입니다. 땡. 황토방 구경까지 마치고 집 옆에 텃밭을 찾았습니다. 여기가 밭이네요. 네. 이거 배추. 배추. 이거는 무. 그런데 뭐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파헤쳐져 있어요? 멧돼지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이것도 배추하고 무도 다 디비만. 개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멧돼지가 그렇게 막 내려와요? 이제 개가 전부 다 3년, 5년 뭐 이런. 이제 나이가 무기 때문에 이제 달라들으면 진닭하는 걸 아는 기라요. 그래, 어릴 때는 막 겁 없이 막 달라드는데. 이제. 네. 붙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. 그렇지. 지가 진닭하는 걸 알거든. 아. 여기는 고추가 있었네요. 네. 고추하고 가지. 가지. 오이. 오이. 네. 겨울이 올 때까지 자연인의 밥상을 책임져주는 녀석들이 정말 모두 이 텃밭에 모여 있습니다. 잠깐만 머물러도 바구니가 그냥 가득 차는데요. 자, 채소를 챙겨온 후 해감시켜놓은 미꾸라지로 요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. 어우. 아, 그걸 바로 튀기세요? 네. 튀김옷을 안 입히고? 아니, 요리를 한번 해야지. 아, 이거 좀 생소한 방법인데요? 야,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? 네. 바로 이거 튀김을 묻혀가면 안에까지 덜 익거든. 그래, 한번 이거 튀겨내서. 이 미꾸라지 속까지 완전히 익히기 위한 자연인만의 방법인데요. 자, 튀김옷을 입혀서 한번 더 익혀줍니다. 우리가. 네. 깻잎은 뭐하시게요? 이걸 이렇게 싸가지고, 이게 지금 먹어도 되거든요. 이렇게 싸가. 한번 여기 살 또 튀겨. 오, 그래서 깻잎을 싼 채로 또 튀기는 거예요? 오, 이게 특이한 방식이네요. 네. 네. 자. 그러면 또 고추도. 네. 깨가. 네. 속파내고. 네. 물을 당뇨. 아. 고추에도 싸서 튀기는 거예요? 네. 고추만 살짝 익으면 되거든요. 오. 네. 이거는 원래 어디 다른 데서 배우신 거예요, 이 방법은? 옛날에 아버지가 밑과래를 참 좋아했어요. 그리고 엄마가 조림도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. 아버지한테 해드리더라고. 어머님 비법이네요. 그렇지, 그렇지.